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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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니 근데 몸째된게 자꾸 깨지냐 버전이 옛날거라서 그런거 자꾸 깨지네 심지어 오늘 아침에 3키로 하니까 업데이트 하던데 버전은 아직 1.06이잖아 업데이트 하더라니까 놀랬지 뭔 놈의 업데이트 버그 잡아주는 업데이트도 아니면서 게임이 업데이트 뭐할거같애 소스 뜯어고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네 아 그리고 뭐냐 아까 전에 그 뭐지 로고라이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 뭐냐 이거 질질 끌어요 내용이 질질 끌어서리 일면신 차례 질질 끌고있어 시나리오게 아이고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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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너무하다. 할머니 그만 좀 눌러세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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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이 하하이 이것도 봐 벽구석이라서 벽 잡히는 거 봐 올라 눌렀는데 에미지는 안 들어오니까 다행이긴 안 돼 아따 저거 어떻게 줄이지 할머니 미치지도 않고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저 아 아 아 아 야 그래도 패턴은 잘나오는데 아이고 고맙거려 패턴은 잘나오잖아 야 피는 다 찼다 그래도 다행이다 피 다 찼 다 채웠어 원숭이한테 뻘찌 안하면 피 쓸일이 없어 한대만 한대만 아오오오 다행이다 오 살았다 어어어어어 살았다 아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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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올꺼에요 이제 아 잡으러 오자 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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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올거고 잡았네 불필이라서 걱정을 안한다 고고고고 굳이 아이씨 또 소리 지르네 자꾸 플러스가 된다 기록이 아이씨 또 찌르는게 낫나? 아이씨 아파라 아이씨 아파라 아이씨 요거는 피 다 차요 아까 전에 방금 데미지 꺼 기준으로는 다 찰걸? 노멀이면? 다 찰거 같은데 근데 맞았는데 내 말 맞잖아 다 차잖아 야 진짜 아이템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이렇게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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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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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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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다. 어디가니? 아 이게 이게 돼 이 타이밍이 딱 나와요 소리지르지 말고 소리 지를 것 같은데 그러네 소리지르지 말고 아 무술하고 아이고 이건 가드 됐다 어쩔 수가 없다 저 위치면은 거리가 안 나와서 해링이 안 된다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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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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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봐. 풀피다. 풀피. 지금 패국략 하나도 안썼어. 잡어. 이상하게 싸지 말게. 엠하다. 엠아. 엠아눈입니다. 이거는 1시간 정도 걸리겠네. 1시간 10분 걸리겠는데. 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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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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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매는 커맨드 잡기를 하네 어 불쌍하다 엠어 불쌍하다 야 설마 회복력도 한개도 없이 잡는건 아니겠지?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한번도 없이 잡으려면 이네네네네네 어 이거 안 끝나네? 나 끝날줄 알았는데 되게 엄한 상황에서 되게 엄한 상황에서 되게 엄한 상황에서 어 맞았다 또 맞았다 또 맞았다 또 맞았다 또 맞았다 또 맞았다 아 상남자 플레이 안하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상남자 상남자 그래 상남자 가자 상남자 나이스 상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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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파괴성에서 피 많이 해야되는데 피 얼마나 달아있지 한 반피정도일거 같은데 안 피는 아니네 좀 더 많아 5분의 1정도 달았다 5분의 1정도 5분의 1정도 어서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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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까지 피 한개도 안썼어 아우 뭐요 이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근데 여기서는 좀 달잖아 아이씨 맘에 안되잖아 3페이지 들어가면은 좀 밝게 돼있어가지고 맘에 안들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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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맞았다 아이씨 젠장 이걸 첨 맞냐 흐흫 맞았어 안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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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뿌리지마 뭐해 와 저 때리러 가야되는데 하나 둘 저희 너희 다섯 나이스 아 이거 이거 하면 되네 점퍼 해가지고 타다닥 때리면 되네 홀피다 아 이거 좋네 이 방법 상당히 괜찮은데 저거 할때 그냥 사사삭 빼니까 얘가 캔슬되는구나 요까지 피 한개도 안썼구나 진짜 잘하면 피 한번도 안쓰고 잡을 수 있겠는데 맞아요 지금은 안댕겨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겁니다 얘는 폭죽만 안쓰고 평타 저거 뭐지 여기 맵 중앙에서 싸우면 죽을 일이 잘 없애가지고 그러면 괴로울걸요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식으로 돼 아 아따 뭐 카메라가 이렇게 좋냐 와 이거 되게 이상하게 떨어진다 갑시다 진실의 망 진실의 망 파트3 파트3 아까전에 저기가 파트4잖아 파트4 파트3 파트4 파트4 파트5 파트4 파트4 파트5 파트4 for 원망의 운인데 아씨 원망의 운이 또 미친 짓 할까 원망의 운이가 제일 지 혼자 미친 짓 많이 하잖아 어? 카메라 좋아 카메라 좋아 다행히 좋아 다행히 좋아 야 진짜 여차우면 쓸려고 지금 아이템을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도 아이템을 쓸 일이 안나온다 됐잖아 자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쪼꼬맨 뱅글뱅글 뱅글뱅글 얘가 한 8분정도 걸릴거에요 아마 잡는데 감자튀김이 감튀 감튀는 감자튀김이잖아 그렇구만요 술먹을때 아마 먹을거 같아요 일단 보통 과자를 잘 안먹거든 근데 친구들하고 술먹을때 보면 과자 많이 먹어요 한 번씩 산다 오늘은 착하네 아직 1페이지 까지는 아직 1페이지 까지는 1페이지 까지도 되게 착해 지금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는데 1페이지만 딱 놓고 보면 천사가 다운 1페이지만 딱 놓고 보면 천사가 다운 1페이지 까지 뒤로 가라 한 번 더 우리 저거 부서야돼 이상한거 부서야돼 인지 무릎 하나 둘 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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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악! 옆으로 도움말 도메~~ 도메~~ 빠밤 바악 빠밤 바악 차 차 질러 돌려가프 바악 뒤로가세요 알아서 뒤로가죠 얼마나 착해 뒤로가세요 안돼 너무 먼데 너무 가까운데 거리가 나왔다 거리가 나왔다 2페이지도 왜 이렇게 패턴이 좋지? 한정도 더 아이제이제 뱅글이 돌려라 걸어오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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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 아이고 와 나 이거 맞을 뻔했다 방금 거 맞을 뻔했어 제발 또 쓰진 않겠지? 응 그래 저 아무리 양심이 있으면 엘라스틴 두 번 쓰지는 않는다 자 2페이지 까지는 괜찮았다 참고적으로 지금 아이템 한 개도 안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표준 밖에 없게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한 개도 안썼어 슈퍼맨 빠앗이 뭐할건데? 뭐할건데? 엠비드의 찬스 땡큐 슈퍼맨 아 이 패턴이 왜이래? 왜이렇게 좋아? 야 이런 패턴 진짜 적극환영 적극환영 개꿀패턴 멍담 파고west 에이 이마 커팅 억 예 há 격 오이씨 안맞았는데 안맞았어 안맞았어 얘 돌려라 엠디레 찬스 땡큐 와 진짠데 왜이래 진짜 왜이렇게 착해 치트같은거 안걸었어요 완전 내가 얘기한대로 되잖아 이유가 뭐지 뒤로가 아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 좀 애매하다 엘라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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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갠봉이한테는 처음에 무조건 불사백이 쓰잖아요. 뒤에서 손가락빨고 기다리면 돼. 그럼 무조건 찌르러 온다? 찌르러 오거나 칼 쏘고 배거나 둘 중에 하나야. 찌르러 온걸? 거리되면 찌르러 온다니까 똑같잖아. 빠밤 기다리고. 똑같애. 하는 짓이. 단순해서. 빠밤. 또 불사백이 쓰잖아요. 또 기다리면 찌르러 온다. 되게 단순하잖아요. 밟을 걸 놓쳤다. 빵. 빵. 찌르러. 하나 둘 셋 넷 다섯. 빵. 찌르러. 아우 불쌍하다. 유린당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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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거기서 왜 나와? 이씨느님 오실 필요 없으신 분이 나오시지 아이고 찾아 하나 둘 빵빵빵빵빵 톡톡 하나 둘 빵빵빵빵 톡 쉿 다아 다아 다당 어 하나 벌써 죽어 하나 둘 하이 짱 기다려야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짜자자자 발방 발방 짜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짜 아따 멀리도 간다 밟아 하하하하 밟아서 깨졌어 제가 하나 둘 아 그래 오케이 네 반을 써야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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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 하나 둘 셋 크랙 이 땡큐 크 텐큐 찌르기 뇌반 끝났을걸? 끝나지 않을까? 왜 맞지? 왜냐면 노멀이라서 피가 작으니까 한 뇌반 3번 정도 맞고 단돔처럼 몰아치면은 죽어야 하는 사람이지 지가 안죽고 어떻게 못해요 노부적 종비도 아닌데 노부적 종비가 아마 뇌반 한 7방 정도 맞아야 될걸요? 잘가 잘가 아 근데 욕심난다 이제 진짜 아이템 하나도 안먹고싶다 욕심난다 괜찮아 그래도 본편 애들은 피 하나도 안먹고 클리어하는거라는 소리가 되잖아 잘가오세요 잘가오세요 빠밤 거의야 난 때릴꺼다 잠깐만요 네 이 상황에 전화가 이 상황에 전화가 네 네네네네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일단은 잘 챙겨두시고 조금 쉬고 그러시면 돼요 어 어 어 어 어 어 일단은 잘 챙겨두시고 조금 쉬고 그러시면 돼요 어 어 어 네 네 어머니가 조금 아프셔가지고 병원 갔다오셔야 돼 전화주시네 아 이따 좀 가봅시다 남자 야 그래도 얘는 좋은게 그거는 좋아 뭐지 그그그그그그그 공중에서 내려찍는거 나오면은 무조건 찌르기밖에 안하니깐 너무 좋았다 방금 뭐였죠? 왜 왜 가로베기 한번 쓰고 아무지도 안할까 멍 때리던데? 왜 멍 때렸지? 오 진실의 방 성능이 확실한 진실의 방까지 오 끝났네?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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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art 신난다 россий식 아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만 싸우면 아까전에 딱 처음에 그 앵무 들어가는거 제외하고는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풀피다? 현대도 안맞았다 얘한테? 세상에 아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착하게 하자 얘가 막 반들이 돼야겠다 피 안쓸려구 아 그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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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도 안맞았다. 진짜 너무한데 한대도 안맞았어. 가드 한번 나온거 같은데. 가드 데미지 기준에 노부적종기라도 아까전에 그 상황이면 풀피해요. 세상에나 시상에. 이씨는 딴거 없다. 이씨는 그냥. 얘 걸어올때까지 기다리면 돼. 안녕하세요. 돌리세요. 기다리면 딱 보이거든. 이제 싸우는거지. 이제 싸우는거지. 이제 싸우는거지.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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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남자. 그렇지. 역시 이씨는 남자에요. 진짜 상남자에요. 땡큐. 요건 안맞아요. 어차피 데미지 안되면. 짜자자잔. 땡큐. 빠밤. 뒤로가자. 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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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찌르기. 땡큐. 따라. 바보. 빵. 촥. 촥. 뱅글. 뱅글이. 땡큐. 빵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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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땡큐. 찌르기. 간. 파. 퍽. 에이. 하나. 둘. 하나. 퍽. 퍽. 하나. 둘. 밟아.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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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. 에이쿠. 쭈르기. 쭈르기 안하는데. 쭈 잡은데. 땡큐. 자. 이제 3패. 3패 가자. 신났다. 에이. 신난다. 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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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나나. 끄임 나라입니다. 네. 아니야. blew. 네. 네 네 저희도 잘 모르겠어 네 야 칼로만 잡고 한 번도 안 쉬고 하니까 이 시간이 나오네 피는 풀피에요 지금 아 이거 아니다 바파 떠야 끝나지 아 이거 영상 한번 잘라가지고 올려야겠다 피 하나도 안쓰고 아이템 하나도 안쓰고 잡아 칼로만 1시간 2분정도 되는거잖아요 내 전화받은거 제외한거 1시간 10분이내거든 괜찮네 이게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 아이씨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 아이씨 에이 역시 뭐하지? 시간 다 됐다 이거 잘라가지고 영상이나 올리자 시청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어정쩡쩡해고 뭘 방송을 할 끈덕지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안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기록 하나 세웠으니까 그러려니 근데 이게 난이도가 시온모드라가지고 나도 솔직히 좀 그렇긴하다 어찌될까 이얍 두시이십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